묵은둥이 다육이 군생들 무조건 골라 15,000원 로우 백봉 레티지아 둥근잎빛 지우리대 아메치스 자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따져갑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묵었어요? 아메치스가 이 정도요? 어머 택배 어떻게 하려고 나는 택배가 복적이야 그죠? 자 각 그냥 지금 영상에 비춰지는 아이들은 모두 다 15,000원 그러면 아메치스 택배 당연히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 분은 만약에 분이 필요하신 분은 분을 따로 별도의 가격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바랍니다 이 화분은 화분을 따로 금액이 얼마냐 나는 분채 사고 싶다 문의 바랍니다 그러나 구독자님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이 가격 어머 세상에 들어봐도 될까요? 잠시만요 아유 다친 안될께 자 아메치스 15,000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7,8년 정도는 묵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깨끗해요 그 안구정화에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녹색으로 되어 있지만 아유 지금 8월 15일만 지나봐요 그리고 9월만 지나면 완전 빨개집니다 이 녹색을 기억하고 빨개지는 걸 저희 밴드방에 야가 가요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딱 올려보시면 깜놀입니다 완전히 지금 빨갈 거라고는 상상이 안가지만 완전히 불타는 빨강 레티지아로 변합니다 얘는 15,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러우요 제가 러우도 혹시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분 사고 싶다 하시면 되고 러우도 지금은 이 정도잖아요 목동이 일수록 빨리 빨갛게 물이 듭니다 대단이 멋지죠? 러우도 15,000원 러우도 15,000원 자 그러면 또 둥근잎빛이 우리대 어우 얘예요? 얘예요? 완전 목동이? 예 세상에 아직은 목질이 덜 됐어요 군생이고 이 정도가 15,000원이면 깜놀입니다 깜놀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면 15,000원은 사실은 묵지 않아도 사기 어려워요 이런 군생은 특히 이제 우리가 집 앞에 농장을 가서 보시면 예 쉽지 않은 군생과 가격이요? 더할 나위 없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운동이 다육이 군생들 무조건 골라서 15,000원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얼만큼 묵었냐? 얼만큼 묵었냐? 이 정도로 자 아메치스 이렇게 묵기까지 얼마 몇 년 걸려요? 제가 길러진 아이들로 쳤을 때는 약 7년 6, 7년 이상 그리고 화분 필요하다 그러면 분값은 따로 따로 하시면 되고 사이즈요?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렛티즈야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물론 털어서 가죠 분채배송은 안 하지만 털어서 가는데 이 정도의 너부대대 이렇게 진짜 예뻐요 예뻐요 안구정화의 탁월한 초록이고 그리고 두 달만 기다려보면 불타는 금요일처럼 불금으로 갈 예정입니다 렛티즈야 15,000원 러우요 러우가 실제로 이 정도인데 두 달 기다려보세요 완전 빨개져요 각각각 1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얘요 동근잎빛이 우리래 그리고 배송은 제가 알기로 뽑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영상을 전체적으로 담았을 때 나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달라 그럼 6만원이죠 그러면 6만원이면 저기 택배비 안 내잖아요 택배비 소리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따육이에 수려한 경관이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제가 와서 영상을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외갓집 따육이였습니다 정말 입장이 멋진 아이 백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러우 백봉 백봉이 어딨대 속으로 속으로 영상 찍다가 여기 있습니다 백봉이요 사이즈요 갑니다 잠시만요 당연히 사이즈도 가야지 가격은 15,000원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 포트 사이즈세요? 이 정도 사이즈 맞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백봉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백봉이 이 정도 이런 색깔 못 봤어요? 지금 현재 겨자빛처럼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백봉이 묵어야 이 정도인데 제가 옆에 백봉이 하나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할까요? 이거는 이제 가격대가 다르다고 하는데 풀리잖아요 새까매 아유 완전 목둥이 아유 완전 목둥이 에이 목둥이가 목둥이가 그쵸? 러우 백봉이 있어서 자 백봉까지 15,000원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위에서 자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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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자 갑니다 잡대 자 이렇게 사이즈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해서 백봉까지 15,000원에 예 영상 완전 목둥이 다육이 군생들 무조건 골라 15,000원 백봉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